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제주어를 배워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배워볼까요 아 이제 우리가 그 참 매일 할 때마다 주제를 정할 건데 일단 우리가 첫 시간이나 아니고요 첫 시간이나 가지고 과연 이 제주어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탈왕 하영준비이신 게 평생 살만 오늘 제일 옳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나가 뭐 그냥 아이고 노인대학을 나가 그냥 댕긴 줄 알아면서 다 배워놓으니까 사람이 이게 말이 좋 노인대학은 게 그 할망들 보내가 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제주어 굉장히 매력이 많잖아요 그럼 제주어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어의 매력은 이 말을 표현할 때 아주 이 쫄르고 세다 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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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수다 맛수다 여러 가지 있으나마는 나가볼 때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제주의 매력은 바로 말이 쫄르고 센 거 이게 딱 제주예요 제주 그러면 이렇게 짧고 강한 거 그거 어떤 게 있나요 그럼 한번 이제 하나씩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냐 경상도 만에 좀 보이소 이렇게 하고요 나한테 말할 때 좀 부드럽게 말 내봤죠 전라도 하따 잠시 보드라고 충청도 저기 계셔요 좀 봬요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혹곰 실례였구다 이것도 인데 이걸 확 줄여볼 수도 있다 줄여보면 양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내는 게 아니라 화내는 게 아니라 화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를테민 양 양 양을 혹곰 좀 부드럽게 문요랑 들어가면 양 양 이것만 실례합니다 양 양 양 나 봅사이래 양 활을 낼 수도 있고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나요 또 다른 제주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한 번 해봅시다 예 자 이번에 어서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경상도에서는 파트보이소 전라도 아따 어능 오셔이 충청도 어능 와유 제주도 혼잡세 Granny 이것을 확 줄여봐 또 줄여 완 한 글자로 다 줄여지면 한 글자로 됩니다 한 글자로 그렇군요 근데 이거 어른한테 하면 안 되고 아이들끼리 하는 말인데 약간 반말인 거죠 어른들한테 옵대강 상냥하게 하고 좀 어린 나이나 밑에 사람이면 관 가시면 관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와신 뒤 문열학생 들어오는 뒤 맨우리가 하이고 시어머니 왕! 그때는 이제 볼 찰물 그냥 그러면 그땐 어르신한테는 옵대강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이번에도 괜찮습니다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보면 유아 웰컴 하이드드마가 노인대학에서 배우가 아니라 하루만 백김만 배웠잖아 아이고 참말로 괜찮습니다 경상도 마 괜찮습니다 전라도 아따 됐으라 충청도 괜찮아요 제주도 된 우리 제주어 말은 진짜 다 한 글자로 다 되네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다른 지방보다는 아주 좀 빠르고 조금 약간 느끼기에도 좀 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보름팡팡 부는 뒤에서 살아놓는 게 말 치러 봤자 잘 들리지도 않고 빨리 골아야 되고 빨리 알아들어야 되니까 확 들어오는 건 알마 오늘 우리 제주어 매력 정말 효율적인 언어네요 그쵸?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우리가 강력한 그런 제주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벌써 끝났어요? 네 아이고 그냥 하루만기 그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나 이제 하루만기 아이고 나 이제 하루만기 이제부터 괜찮지 아이고 진짜 그냥 다시 만나요